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이 내년 말 경기도 시흥 시하호에 들어섭니다. 유럽풍 해변의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서해안 최대의 관광면소가 탄생할 전망인데요.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. 보도에 한선지 기자입니다. 바다를 메워 만든 시하호 거북성. 이곳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이 들어섭니다. 낮에는 파도가, 밤에는 파티 가득한 신개념 해양복합테마파크, 일명 웨이브파크입니다. 폭 80m의 시간당 1000번의 파도가 치는 인공해변에서 사계절 서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서핑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수도권과 가까운 이곳에 이런 시설이 생긴다면 더 다양하게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서핑이 될 거라고. 거북섬 3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약 16만 6천 제곱미터 규모. 경기도와 시흥시,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원하고 대원플러스건설이 공사를 맡아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. 인공 서핑장을 비롯해 유럽풍 해변 리조트와 컨벤션센터, 대관람차도 함께 조성돼 연간 200만 명의 관람객과 1만 명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. 여기에 연관된 많은 분들께서 또 기회와 이익을 얻고 이것이 또 지역 경제에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삶을 새롭게 또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웨이브파크는 이르면 내년 말 문을 엽니다. 이곳을 시작으로 주변엔 오는 2023년까지 관상어 테마파크와 아쿠아 펜랜드, 해양생태과학관 등이 들어설 예정. 제조업 중심이던 시와 산업단지는 말 그대로 서해안 최대 해양관광메카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. 경기GTV 한선지입니다.